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. 나는솔로 개엄마를 시작으로 요즘 애견인과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오늘의 고민 사연도 비슷한 주제입니다. 자, 제 남자친구는요. 하루에 일상 보고가 참 많은 편입니다.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다 대응을 해주는 편입니다. 제 스스로가 대화할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입니다.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키워요. 저도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는 제가 안 좋아하는 종입니다. 남친은 사진을 보내주는데 사진을 보고 생각보다 더 안 귀여워서 더 정이 안 가거든요. 근데 자꾸 자기 강아지가 뭐를 했다 뭐 했다 얘기를 해요. 이를테면 대화하다가 뜬금없이 댕댕이가 와서 엉덩이로 툭 쳐. 댕댕이가 지금 뽁뽁한다. 지금 오랜만에 봤다고 나를 막 반겼어. 음, 막말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네 애 너나 귀엽지. 나한테는 안 귀여워. 이런 느낌? 그래도 결혼한 제 친구들의 애기들은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뭐 막 관심이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. 간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요. 그런데 남자친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할 때마다 섰고 저도 처음에는 아 귀엽네. 애들 좋겠다. 뭐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. 저는 평소에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말해버리는 스타일이라 나 너네 강아지 안 귀엽고 너네 애기 안 궁금한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거를 꾹꾹 참는 중이에요. 그래서 이제 가끔씩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아예 이야기 안 나오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?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본인은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? 아 정말 별게 다 고민입니다.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요즘은 가족이고 내 아이잖아요. 그래서 본인 자체를 뭐 개엄마다, 개아빠다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할 정도니까요.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뭐 본가에 키우는 강아지 이런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내 자식같이 키우는 강아지다. 그러면 이 남자친구 머릿속에는 거의 내 아이처럼 동일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.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여워하는 존재인데 그거를 내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시큰둥하다던가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너한테 귀여운 거지 나는 솔직히 귀여운 줄 잘 모르겠다.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면서도 엄청 서운하고 기분이 또 안 좋고 속상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여자분 입장에서 그냥 어떤 멘트를 이제 해서 남자친구가 그쪽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지금처럼 중간에 한 번씩 무반응을 하면서 화제를 돌린다거나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유념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자식 같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공유하는 거라도 상대방한테는 그게 리액션을 강요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내가 귀엽다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상대방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거나 뭐 그냥 시큰둥해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의 자유이지만 나는 또 서운하고 왠지 또 멀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주 지나치게 공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은 연애하는 기간이니까 그냥 뭐 카톡으로 자랑을 한다거나 동영상을 보내준다거나 이 정도 수준인데 솔직히 여기서 더 진지한 관계가 된다. 남자친구 집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. 동거나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내가 뭐 귀여워하지 않는 이 강아지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나도 이 아이들을 자식처럼 같이 돌봐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이 남자친구한테 얘네를 뭐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또 내 입장만 가지고 주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지금은 이 강아지 주제를 꺼내는 게 그냥 관심이 없다, 불편하다 정도인데 앞니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얘네들을 케어하고 키워야 될 수도 있다. 이게 그냥 몸만 귀찮은 게 아니고 돈까지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든다.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미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.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동물을 키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또 키웠을 때에 내가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이 크잖아요. 하지만 이게 내가 결혼한 후에 키우는 거랑 결혼하기 전에 미혼인 상태에서 먼저 키우는 거랑은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페널티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 이야기를 계속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씩 하는 게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내 쪽에서도 확실하게 의사를 말해야겠죠.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서운해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두 분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고 플러스 지금 이 상태가 좋게 간다고 해도 결혼과 동거를 생각했을 때는 또 한번 큰 고민이 될 거기 때문에 솔직히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